지금 이거만 싣고 있습니다 질 좋잖아 신을게 없어요 질 좋잖아 네 최고에요 2살 그치 기대된다 기대돼 좋죠 천연이다 천연 엄청 좋죠 밑에 싹 올라와있다 아치쪽에 여기가? 만져봐 바닥 만져봐 기술력 우와 장난큰데 과그립이 없다 샘플? 응 약간 차이 난다고 일단 저는 인수를 뺍니다 응 딱 맞냐? 길이? 네 55에요? 어 55 어 55 어 55 같애 그게 내꺼 니 발에 안들어가잖아 그쵸 이거는 아슬레타 터프화랑 사이즈가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TF 사이즈? 네 근데 TF 250은 나 안 들어가잖아 원래 아잇 도전 될 것이야 우와 뭐야 이거 과그립 절대 안 돼 진짜 장담한다 생각보다 빈하네 생각보다 빈하네 공간이 일도 없네 어 안는 공간이 바닥이 딱 붙어있잖아 바닥이 딱 붙어있다니까 완전히 바닥이 딱 붙어있다니까 완전히 그게 큰 장점이야 바닥 붙어있는게 일체감이 다른 것보다 훨씬 있을걸 우리 TF 신으면 바닥 안 붙잖아 네 미즈노는 바닥이 안 붙고 아예 이게 지금 시판이랑 샘플이랑 다르잖아 티개만 그러니까 뒤축에 두꺼운 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끈 다르고 그거 말고는 거의 같아 근데 55에서 라스트 실제 라스트가 어떤지 모르겠거든 내꺼 여기때는 여기가 처음에 내가 생각하게 납작하게 있어서 TF처럼 그렸는데 실제는 코파처럼 약간 올라와있는 정도거든 이게 이제 제가 신발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신발 넣으면 신발 넣었을 때 바닥 보드에 발가락을 이렇게 오므려보면 응 안 오므려지거든요 응 그 위에서 딱 단단하게 잡고 이게 지금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저것도 마찬가지던데 실제 나오는 제품도 그거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발에 밀착이 완전히 딱 되어있는 상태 여기서 떠버리면 축박은 그냥 베리거든 응 중간에 이렇게 위에 올라와있는건 느껴지잖아 네 발에 발바닥에 밀착은 확실하다니까 다운 슈팅축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 니는 슈팅축구 알아? 나 드리블축구 알아 드리블형축구 알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안나니 진짜 안나니 스터드가 개수가 많아가지고 골고루 포져있어서 바닥 전차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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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으 어 좀 해야 되겠다 이 사이드가 넓지 않아서 이거 으 그 낙 낙게 형성 되어있지 좀 올라오면 모르겠니 아 키는 잘 맞겠다 키가 앞대로 해줄게 여기까지 나가겠네 전적뿌라스터가 내가 보기엔 실제 제품보다 여기 약간 더 넓을수도 있어 미세하게 아 그니까 제품이 나올 때는 그 부분이 조정이 되어서 나오고 안으로 말리는 데 그게 들어서 그냥 쉬운게 안 나와 이제 감 찾았다 네? 감 찾았어 잠금 넓은 느낌 제가 와나 살 걸이 얇으니까 어어 äs의 킥 좋아 아아아!!!! 성빈!!!! 야 현역키기를 어떻게 하냐 야 같이 키기 연습하면 안돼 욕먹어 고 아 선생님 계속 열린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야 근데 어떻게 요렇게 해서 저렇게 자냐 풀스윙을 안하고 어허 아니 그 인프론트로 워홀 좀 치는다 미리 열지 말라고 정면 보고 차자 나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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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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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았어 아 아쉽다 오 아쉽다 야 은퇴한지 10년 넘어가니까 더하다가 나 오 오 오 좋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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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반기가 좋으니까 오늘은 운동 끝났습니다 이제 ㅎㅎㅎㅎㅎㅎ 너네네네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민 바닥이 괜찮지 꽈거리법정도 맞지 한 번 더 게임 해보는 건 아마 꽈거리법 있을 거다 어어